일해백리라는 별명을 가진 마늘. 그런데 좋은 성분을 섭취하려면 먹는 법부터 보관법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늘을 제대로 알고 먹으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데요. 특히 마늘은 질병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차이과학대 가정의학과 전혜진 교수, 대화여대 식품영양학과 송태희 교수, 방영화 요리연구가와 함께 장수의 보약, 여름 제소, 마늘에 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6년 전통의 미꺼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앞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일해백리 식품이 있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한 가지 단점을 제외하면 이로움이 100가지인 식품인데 세계 10대 장수식품, 건강식품 중에 하나고요. 질병 발생 가능성을 반으로 낮춰준다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오늘의 주제는 마늘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마늘이요. 정말 김치 담글 때 넣죠. 국 끓일 때 넣죠. 찌개 끓일 때 넣죠. 채소 부칠 때 넣죠. 정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식재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신토부리 가수 베이로 씨도 마늘 좋아하신다고요. 저는 마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 요새 마늘이 많이 나오는 제철이잖아요. 맨마늘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마늘은요. 굉장히 옛날에 마늘 많이 사서 천만 밑에 달아놓기도 하고 부엌에도 달아놓기도 하고 또 광 속에 넣어서 보안을 했는데요. 하여튼 마늘이 정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집에 광 같은 건 없지만 그래도 마늘 이렇게 들어오면 다져서 냉동실에 탁착착 쌓아놓으면 마치 곡관이 가득 찬 것처럼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백세의 장수 건강식품 오늘 마늘의 효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일단 이 질문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손 교수님 우리나라 사람들과 마늘 진짜 오래된 친구 같은 사이죠? 그러니까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마늘 냄새가 난다고 많이들 하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많이 먹는 거고요. 또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스 기억하시죠? 2003년 전 세계적으로 사스가 유행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유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마늘을 많이 먹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먹어왔던 마늘에 대한 그 문헌을 살펴보면 동의보감에는 마늘은 성질이 따뜻하고 그리고 맛이 맵다라고 되어 있고요. 본초 강목에는 이제 기를 내리고 그리고 곡식을 사기고 고기를 소화하며 용종과 입창을 낳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농 봉초에는 마늘을 오랫동안 복용해도 해가 없다 해서 상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늘의 효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마늘을 살균작용 그리고 강장작용, 정장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기 100일의 폐결핵에도 좋은 작용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